자, 여러분, 손자평법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뭐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자, 적을 알고 또 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전쟁 중이십니다 적을 아십니까? 적을 모르고 싸우면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대부분의 이 세상에 있는 환자들이 적을 모르고 싸워요 그리고 싸우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의사가 싸워주기를 바라요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의사의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정말 지유를 이룰 수 없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암과 전쟁을 하고 있으면 그 암이라는 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이길 수 있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저 의사선생님이 알아서 싸워주세요 그러면 의사선생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암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사선생님이 어떻게 해 주셔야 돼요? 암이라는 적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알게 해 주셔야죠 그럼 그것도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오리무중에서 그냥 싸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적을 알고 또 누구를 알아야 된다? 나를 알아야 된다 아마 나를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내가 암에 걸리게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암에 걸리게 했는지를 혹시 아세요? 모르면 결국 나는 적도 모르고 누구도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나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래서 적도 알지 못하고 나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싸움이 안 돼요 계속 제발, 제발, 제발 그것이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지금부터는 드디어 적을 알고 내 자신을 아는 싸움이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싸우면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이깁니다, 그렇죠? 그것을 여러분이 이제는 그 싸움을 맺겨둘 때도 없습니다 제가 싸워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할 수,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그 적이 무엇이며 또 여러분 각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해주시면 여러분은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싸워서 뭐예요?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적은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을 일으킨 장본인은 누구예요? 나야 그러면 우리의 적과 나는 결국은 다른 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죠, 그렇죠? 결국은 내가 나의 적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 나가 나로 하여금 내 몸에 암을 일으키게 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 몸 속에 어떤 당뇨병이 생긴다 고혈압이 생긴다 암이 생긴다 그러면 뭔가 원인을 나 아닌 다른 곳에서 자꾸 찾으려고 해요 자, 폐암에 걸렸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담배 때문이다 그럼 담배를 피운 사람은 누군데? 아무리 담배가 폐암의 원인이 된다고 할지라도 문제는 누구요? 그 피우는 내가 문제죠 내가 올바로 돼 있으면 뭐예요? 안 피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아는 것이 전쟁에 이기는 길이에요? 나를 아는 것이에요 그 나 속에 나의 적이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나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앞으로 강의에 깊이 들어갈수록 재미있어질 텐데 나라는 것을 그냥 하나의 물질로 봅시다 나는 뭐예요? 몸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몸도 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 내 몸에 병이 났다 자, 내가 암에 걸렸다 고혈압에 걸렸다 내 몸에 병이 난 겁니다 그러면 내 몸에 대해서 내 몸이 어떻게 된 것이 병이 나는 거예요 내 몸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것이 병입니다 옛날에는 제대로 작동을 잘 했어요 밥 먹으면 소화가 잘 됐다고 위장이 제대로 작동을 잘 했기 때문에 내가 만성 소화물량이라는 병에 안 걸린 거예요 그런데 위장이 작동을 제대로 하지를 뭐예요? 못하게 되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암이라는 병은 어떻게 걸렸어요? 자, 암세포가 내 몸에 생기는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는 내 몸에서 매일매일 그 암세포를 잘 죽여줬습니다 그럼 내가 암환자는 어떤 경우에 암환자가 돼? 그 매일매일 생기고 있는 암세포를 어느 날부턴가 내가 죽이지 뭐예요? 못하면 암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암세포가 생길 때마다 그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포들을 무슨 세포라고 불러요? 자, 우리 몸에 메르스 바이러스, 간염 바이러스, 에이즈 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들이 들어오면 그 바이러스들을 죽여서 우리가 그런 병에 안 걸리게 하고 또 암세포가 생기면 그 암세포를 죽여서 내가 암환자가 되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포들을 무슨 세포라고 불러요? 여러분 다 아는 면역세포죠 자, 이 면역세포들 중에 면역세포가 아주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긴 하얗고 동글동글하게 생긴 이런 면역세포들도 있습니다 이런 면역세포를 특히 이게 아주 여러 종류의 면역세포들 중에 가장 중요한 면역세포들입니다 이 면역세포를 T세포라고 부르는데 T세포, 영어 알파벳으로 T T세포 이 T세포들이 모든 바이러스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 T세포가 약해서 이 바이러스를 죽일 수 없게 되면 그때 여러분은 B형, C형 간염 환자가 되고 면역세에도 걸리게 되고 조류 독감에도 걸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T세포만 강하면 메르츠 환자와 같이 살아도 나는 뭐예요? 메르츠 환자가 되지 뭐예요? 안습니다 내 T세포가 강하면 내 신랑이 내 아내가 B형 간염 환자라도 나는 간염에 걸리지 뭐예요? 안아요 어떤 사람이 간염에 걸려요? 이 T세포가 약해서 그 바이러스를 내 아내가 혹은 내 남편이 B형 간염 환자인데 같이 부부 생활을 했다 그러면 부부 성관계를 통하여 바이러스가 온막할 수 있습니다 남편 몸에 있던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아내의 몸으로 올라가 온막할 수 있어요 온막 가도 결국 나중에 피검사를 해보면 아내의 몸에서는 B형 간염 바이러스는 없고 뭐만 있어요? 항체만 있어요 항체만 있다는 말은 뭐예요? 아내의 몸에 있는 이 면역세포, 이 T세포가 강하기 때문에 이 T세포가 항체를 생산해 줘가지고 바이러스를 뭐예요? 죽인 흔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암 환자가 됐다는 것은 내가 지금 나이가 60인데 지난 50몇 년 동안 내 몸 안에서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겨도 부지런히 이 T세포들이 암세포를 뭐예요? 죽여? 죽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암 환자가 안 될 거야 이 장면이 이 T세포들이 지금 이 암세포를 공격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원래 암세포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주위에 이런 T세포는 원래 없었습니다 어쩌다가 이 암세포가 생기게 되면 우리 몸 각곳에 분산되어서 왔다 갔다 하던 T세포들이 암세포 있는 곳으로 어떻게 쫙 집결을 합니다 이거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그건 내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알아서 할 수도 없어 이상구 박사는 의사야 의사라도 할 수 있어 없어 못해요 이것은 의사의 수준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이것은 인간 차원의 지식과 능력을 초월한 차원 그러니까 이 차원을 무슨 차원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초인간적 차원이다 아 초인간적 차원 그러니까 이 T세포들은 어떤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초인간적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차원은 인간적 차원에서 건강을 지킬 수가 없고 실제로 건강을 지키고 있는 차원은 어떤 차원이구나 초인간적 또는 이 차원을 뭐라 그래요? 초자연적 차원이라고 해요 초자연적인 차원이야 그래서 여러분의 몸 안에서는 이런 현상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초자연적 차원의 놀라운 일입니다 옛날에 제가 이 고등학생일 때는 이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일단 이 T세포들이 이 암세포를 이렇게 에워쌌습니다 포위를 했어요 포위를 했으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하면 이 T세포 안에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 안에 프로그램이 깔려 있습니다 이 T세포는 무슨 세포? 면역세포이기 때문에 이 T세포라는 세포 안에는 면역 프로그램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 위장세포에는 무슨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요? 소화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요 소화 프로그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위장세포 안에 우리가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음식을 완전히 소화시킬 수 있는 특정한 물질을 생산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소화시키는 물질을 여러분 우리가 뭐라 불러요? 소화물질 또는 소화제라고 불러요 소화제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화물질, 소화제를 생산하는 특별한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을 우리 몸에서는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에는 각종 프로그램이 깔려 있습니다 면역세포에는 무슨 프로그램? 면역 프로그램이죠 그 면역 프로그램 중에는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죽여서 간염을 치유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같은 T세포 안에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을 뭐라고 부른다? 유전자라고 부른다 그래서 위장세포 안에는 소화제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고 T세포 속에는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있고 바이러스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있고 또 우리 뇌세포에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무슨 물질? 엔돌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지방세포 속에는 우리의 체중을 조절하는 체중 조절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비만에 걸렸다는 말은 내 지방세포에서 체중 조절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작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비만 환자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암 환자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T세포 속에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가 작동을 뭐예요? 중단했다는 거예요 위장세포 속에서 소화제를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작동이 중단됐다면 그게 바로 소화불량이에요 내 뇌세포에서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엔돌핀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작동을 중단했다면 그것은 뭐예요? 우울증이 없어요 아하! 우리가 하나 깨달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모든 인간이 걸리는 모든 질병은 결국은 뭐의 문제구나? 유전자의 문제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제가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도 이 사실을 몰랐어요 이제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여러분이 어떤 질병으로 여기에 지금 와 계실지라도 결국은 다 각자 병명이 다를지라도 결국은 공통점은 뭐예요? 유전자의 변질이 초래되었다는 거예요 비만은 체중 조절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암환자는 무슨 유전자가 고장이 나버렸습니까?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가 꺼져버렸어요 작동을 안 해요 작동을 해야 될 유전자들이 작동을 잘 하고 있는 상태가 건강한 상태예요 그래서 나는 내 건강을 잃어버리고 내가 지금 암환자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여기 보시는 대로 드디어 어떤 초자연적인, 초인간적인 조절로 암세포가 어느 곳에 생겼으면 이 T세포들이 리모트 컨트롤, 원격 조정을 받아가지고 암세포가 있는 곳으로 몰려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암환자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냐? 이렇게 몰려들었으면 이 T세포들이 어떻게 암세포를 죽이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똥글똥글하던 T세포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깊죽하고 길쭉하고 펑펑하게 이렇게 커졌어요 왜 커졌냐 하면 그 세포 속에 있는 프로그램을 유전자라고 하는데 유전자가 이렇게 생긴 물질입니다 이것을 소위 우리 과학자들은 DNA라고 하는 꼬불꼬불한 물질이 모여서 조립을 해서 이런 유전자를 형성시키는데 그 DNA 자체가 꼬불꼬불한 물질이기 때문에 유전자도 어떻게 됐어요? 꼬불꼬불한 물질입니다 유전자가 꺼져 있는 상태가 이런 상태입니다 이 유전자가 어떻게 해요? 켜졌다 그러면 이 유전자가 작동을 잘 하는 겁니다 이 T세포 안에 이 유전자가 이렇게 딱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빨간색 유전자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라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 일단 T세포가 암세포를 향하여 이렇게 딱 모여서 암세포에 접근을 하고 아직도 이 빨간색 유전자는 이렇게 켜지지 않고 이렇게 꺼져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냐 하면 예, 이 유전자가 어떻게 해요? 딱 켜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 세포가 길쭉하고 넓적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 일명 자연항암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T세포 안에서는 이 세상에 어떤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가장 최고의 효과를 내는 아무런 부작용도 일으키지 않고 암세포만 딱 골라서 죽이는 최고의 자연항암 물질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의학과 약학이 이렇게 발전되어 있어도 지금 이 T세포에서 생산해내는 이 자연항암 물질을 따라갈 수 있는 항암제를 생산할 수가 뭐예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랜 시일 동안 항암 치료로 그렇게 부작용해 시달렸던 겁니다 여러분이 암 환자가 된 것은 지금 이런 그런 정말 이 세상 최고의 여러분 T세포가 생산해낼 수 있는 최고의 항암 물질을 자연항암 물질이 생산되지 뭐예요? 않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암 환자가 된 거예요 그 근본적 원인은 뭐라고요? 이 빨간색 유전자가 지금 이렇게 켜지지를 뭐예요? 않았기 때문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뭐를 알아야 내가 왜 암 환자가 됐는지 내가 왜 비만 환자가 됐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뭐를 알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 정도로 말씀드렸으면 아 다음 단계는 내가 뭘 알아야 되겠구나? 그렇지 왜 옛날에는 작동을 잘하고 이렇게 켜졌다 꺼졌다 하면서 자연항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잘 죽일 수 있었던 누가? 내가 왜 지난 2년 전부터는 이것이 유전자가 켜지지를 뭐예요? 아는가? 그것이 여러분이 병에 걸리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먼저 알아야 돼 그러면 이 유전자가 옛날에는 잘 켜졌는데 안 켜지게 한 것은 누구요? 나야 그러니까 적을 아는 것이나 나를 아는 것이 뭐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배워서 배답게 되시면 여러분은 적도 나도 동시에 뭐예요? 알 수 있게 되고 이것과 싸운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승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겠죠? 그렇게 되겠죠?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 의사들이 아, 유전자라는 것이 변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얼마 전부터 알게 됐어요 오랫동안 우리 의학계에서는 유전자라는 것은 절대로 변할 수 뭐예요?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내가 어떤 병에 걸렸을 때 내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병이 생겼다는 그 병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 의사들이 알아낼 수가 뭐예요? 없었죠? 왜? 유전자가 변해서 병이 되는, 병에 걸리는데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있었으니 병의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환자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었습니까? 원인을 알려줄 수도 없었고 그리고 그 원인을 제거해 줄 수도 뭐예요? 없었죠 유전자의 변질로서 병이 생긴다면 의사 선생님들의 치료는 어떻게 하는 게 치료입니까? 첫째, 여러분들이 환자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드리고 그다음 뭐예요? 지금부터 유전자를 어떻게? 회복시켜 드리겠습니다 유전자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유전자의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누구예요? 나요 그럼 내가 문제를 일으켜놓고 의사가 고쳐줄 수 있을까요? 의사가 고쳐놔도 결국 내가 유전자의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기 때문에 내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의사가 아무리 기술적으로 잘 고쳐놔도 결국 한 2, 3개월 있으면 뭐예요? 내가 또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변질돼서 질병이 생겼다면 그리고 그 유전자 변질의 장본인이 나라면 의사에게 의존할 필요가 뭐예요? 없죠 내가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이러이러해서 내가 이 유전자를 이렇게 변질시킨 장본인 자, 그러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병원에 가서 받아오신 모든 치료는 원인을 제거하는 치료라고는 하나도 뭐예요? 없었습니다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병 나요? 안 나요? 절대로 안 났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고 낳았다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그것은 병원 치료 때문에 낳은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병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무엇을 깨달은 사람들입니까? 아, 이게 내가 문제였구나를 깨달은 사람이 자기를 변화시킨 사람이 낳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원인을 제거해서 낳았는데 그 환자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아, 병원에서 해준 치료 덕분에 뭐예요? 낳았다고 자기 환자 자신도 오해하고 주위 사람도 어, 병원에서 처음 치료해준 게 효과가 좋구나 그래서 낳은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제거하는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원인을 제거하는 치료를 병원서는 해줄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아오신 치료는 결국 원인 치료가 아닌 치료였습니다 그 원인 치료가 아닌 치료를 무슨 치료라고 불러요? 증상치료라고 불러요 어떤 병에 유전자가 변질돼서 어떤 병에 걸리면 반드시 어떤 불편한 증세가 발생합니다 그 증세만을 그러니까 암의 경우에는 뭐예요? 내 몸 안에 혹이 없었는데 혹이 생겼어 그게 증세예요 그렇죠? 그러면 왜 혹이 생겼을까? 이거는 생각하지도 않고 뭐예요? 우선 어떻게? 떼내고 봅시다 그러면 떼냈다 이거예요 그럼 그 혹이 다시 생기게 안 생기게 예, 옛날부터는 혹이 없었을 때도 다시 생긴 혹인데 그게 떼냈다고 다시 안 생길 리가 없죠 왜? 원인은 그대로 제거되지 않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재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치료를 증세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모든 질병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유전자의 변질이구나 라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됐을 때 우리 의사들이 참 기뻤습니다 아시겠죠? 기뻐가지고 사실 우리 의사들도 우리가 환자들에게 해주는 치료에 대해서 사실은 만족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 환자들에게 해주는 이런 종류의 치료는 증세치료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 의사들이 가장 잘 알고 있죠 환자들은 의사는 증세치료를 하고 있는데 환자들은 이 치료를 받으면 병이 낫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들은 사실상 어떤 보람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왜? 내가 아무리 이런 약을 쓰고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를 해도 원인을 제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가면 1년, 2년 시간이 가면 반드시 재발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치료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보람이 있겠습니까? 저 자신도 전혀 보람을 느낄 수가 없어요 내가 내 환자에게 해준 치료로 말면 아마 이 환자가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치유된다면 그게 보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이 유전자의 변질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우리 의사들은 처음으로 어떻게 느낄 수 있었냐 하면 우리도 언젠가는 뭐예요? 우리가 환자에게 해주는 치료로 말면 아마 환자가 완전히 치유될 수 있는 때가 왔구나 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기뻐하면서 그 당시 의사신문에 이런 광고, 이런 만화가 등장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만화 제목이 뭐예요? Treating, Treating이란 건 치료입니다 뭐를? The symptoms Symptoms란 말은 증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뭐만 치료하고 있었다? 증상만을 치료하고 있었다 원인을 치료하고 있지 않았다 뭐 하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사실은 여기 지금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이게 물 빠진다, 막혀버렸어 파이프가 그렇죠 파이프가 막힌 게 원인인데 우리 의사들은 그 원인도 모르고 이 간호사와 함께 물이 자꾸 넘쳐 물이 넘치는 근본적 원인은 여기에 막힌 건데 그거를 모르고 그 막힌 것의 결과로 나타나는 증세는 이거 뭐예요? 방바닥에 물이 흥근히 고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사와 간호사들은 힘껏 해주는 게 결국 뭘 한다고요? 걸레로 방바닥에 물을 계속 닦아주는 일을 했을 뿐이다 그래서 무슨 걸레가 더 잘 닦이느냐 스위스제 걸레가 잘 닦이느냐 독일제 걸레가 잘 닦이느냐 미제 걸레가 잘 닦이느냐 이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 모든 병의 질병이 유전자의 문제구나 결국 뭐예요? 여기에 막힌 것이구나 파이프가 를 깨달았으니 이제 이런 짓 좀 뭐예요? 안 해도 이제는 그 유전자를 고쳐주면 병이 닦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 이제는 더 이상 증세만을 치료하는 우리 의사들의 이러한 따분한 상황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뭐예요? 그 병 자체를 완전히 치유하는 우리 의사들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기뻐했습니다 자 이렇게 느끼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 1990년도 말이었습니다 아십니까? 그런데 지금 거의 20년이 지났습니다 지나도 계속 병원에서는 아직도 뭐하고 있어요? 걸레질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왜 그럴까요? 20년이나 지나도 그 이유를 이제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겁니다 아 이 결국은 이것을 알게 되면 왜 지금 병원에서는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치료를 하지 않고 있을까 그리고 계속 뭐예요? 미제걸레, 영국제걸레 이렇게 받고 가면서 여러분을 치료할 수밖에 없는가를 여러분이 아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여튼 여러분은 이제 아하! 내 유전자가 변질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구나를 알게 됐어요? 나구나 내 적을 알아야 되는데 그 적이 뭐예요? 나야 그 나의 무엇이 나를 이렇게 암에 걸리겠을까? 내 속에 있는 그 무엇이 내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즉 T세포 속에 있는 그 암세포를 죽이는 자연항암 물질이라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그 유전자를 내가 어쩌다가 꺼버렸을까? 이거를 아는 것이 여러분의 병이 났는데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수적으로 중요해요 그걸 모르고 이때까지 치료하셨으니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내가 어쩌다가 내 몸 속에 있는 내 세포 속에 있는 체중 조절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작동을 못하게 해 버렸을까? 그러니까 체중이 조절이 안 되고 자꾸 불안해요 여러분 우리가 체중 조절할 때 우리가 막 조절해 봐야 소용없습니다 여기에 유전자가 있어서 그 체중 조절 물질이라는 물질을 잘 생산해내는 사람은 내가 내 체중을 조절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뭐예요? 체중 조절이 돼요 그렇죠? 내가 내 몸에 생긴 암세포를 죽이려고 여러분 노력하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손 들어보세요 나는 몰랐어? 그 사실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암세포를 다 저절로 죽이면서 내가 암 환자가 되지 않고 오랫동안 살고 있었는데 어쩌다가 그렇게 활발하게 작동을 잘 하던 유전자가 작동을 중단하게 되는가 그 원인을 알아야 여러분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 오늘 저녁에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각종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모든 유전자들은 무엇의 영향을 받는지 우선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무엇의 영향을 받는지 그거를 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일단 우리 과학자들이 유전자라는 것이 표현할 수 있다 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그렇게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사실은 정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유전자가 어떻게 변하느냐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쁜 유전자를 타고 나면 그것은 변할 수 없는 나쁜 유전자가 좋은 유전자로 변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만약 나쁜 유전자를 타고 났다면 그것은 나의 운명일 뿐이다 그래서 유전자가 우리의 무엇을 결정하는 것이다?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전자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떤 나쁜 유전자를 타고 났다? 운명으로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은 이거는 현대의학계에 정말 지각변동을 일으킨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사건이 터지면 그게 뉴스로 보도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 어디에 보도가 돼요? 타임 잡지 그리고 타임 잡지 어디에? 안에 보도돼도 그것만으로도 큰 사건인데 이건 어디에 나왔어요? 표지에 유전자는 변한다 유전자는 변하는데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여기 DNA라는 게 유전자입니다 유전자는 변하기 때문에 더 이상 유전자가 우리의 운명이 될 수는 없다 그게 대서 특별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왜, 왜, 당신의 DNA, 유전자는 당신의 destiny, 운명입니다 더 이상 당신의 운명이 뭐예요? 아닌가라고 더 이상 운명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전자는 변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사로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이때까지 해온 말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체질은 변하지 않는다 체질은 체질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체질 체질은 우리 몸이야 우리 몸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세포로 구성된다 체질이란 것은 세포의 무엇이다? 성질이다 그러니까 체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세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 이제 그 거짓말입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 내가 암에 걸렸다는 말은 뭐가 변했다는 말입니까? 세포의 성질이 변했다는 거예요 왜? 그 세포 안에 있는 뭐가 변했기 때문에? 유전자가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전자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을 때는 체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옳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체질이란 것은 세포의 성질이기 때문에 세포의 성질은 유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세포의 성질을 결정해 주는 유전자가 변한다면 체질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암체질인데 암체질로부터 건강한 체질로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회복되어 돌아갈 수 뭐예요? 이따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이 타임즈에 이렇게 표지에 이것이 발표된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그렇게 오래전이 아닙니다. 옛날 얘기가 아니고 여기 보면 2010년 1월 18일자입니다. 불과 7년 전입니다. 10년 전에 이런 정말 놀라운 사실이 타임즈에 이렇게 돼서 특필했는데 그런데도 우리 한국에서는 이게 뭐 그렇게 알려진 것 같지가 않아요 미국에서는 이게 사람들이 유전자가 변한데 글쎄 이번 주 타임즈 봤어? 이랬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잠잠해요 저 혼자서 나와서 자꾸 떠들어 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것도 이상합니다 그렇죠? 하여튼 유전자는 변한다는 사실은 이미 현대의학적으로 확실히 증명된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옛날에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을 때는 불치의 병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렇죠? 이 병도 불치고 저 병도 불치고 그러면 모든 질병이 유전자의 변질로 생기고 유전자는 변할 수 있고 그렇다면 불치의 병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제 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박수 한번 쳐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병은 희귀병이기 때문에 불치의 병이다 희귀병이건 아니건 간에 모든 병은 어쨌든 뭐가 변질된 거예요? 유전자가 변질될 겁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라는 것은 정상 상태에서 비정상으로 변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중요한 것을 아시면 여러분 마음이 아주 깊어질 텐데 희망이 생길 텐데 그건 뭐냐? 유전자가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가는 것이 쉽겠느냐?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쉽겠느냐? 어느 쪽이 더 쉬울까요? 여러분 틀려도 괜찮아요? 창피하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가는 게 더 쉽다 상당히 비관적이신 분들입니다 비정상으로 변한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더 쉽다 아, 여러분들이 맞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증명을 하나 해드리겠죠? 증명을 여러분, 집돼지하고 산돼지하고 본래 같은 조상일까 다른 조상일까요? 같은 조상입니다 본래 조상은 누구예요? 산돼지가 조상이에요 산돼지 없었으면 집돼지는 없어요 맞죠? 자, 그럼 집돼지는 산돼지의 정상적인 유전자가 변해서 비정상적인 집돼지가 된 겁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산돼지를 산에서 잡아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키워서 그 다음에 1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오고 또 다음 세대가 몇 세대나 걸쳐서 결국 그 투박하게 생긴 산돼지가 오늘날 우리가 보는 뭐예요? 통통한 집돼지가 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여튼 지금도 산돼지를 데리고 와서 이상구 박사가 일평생 해봐야 집돼지가 뭐예요? 좀처럼 안 돼요 그래서 아마 내 아들한테도 자, 아들아 아버지의 연구를 이어받아서 이게 몇 세대가 지나야 변하는지 그걸 알아봐라 지금도 아무도 그거를 이것이 어느 기간도 어떤 기간이 걸린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뭐예요? 없어요 하여튼 장구한 세월입니다 그런데 이 변질된 산돼지 고집돼지를 어디로 보내면? 산으로 보내면 산으로 보내면 3대만의 산돼지가 됩니다 아시겠죠? 금방 3대라는 것은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 하면 9개월 내지 1년입니다 돼지들이 3개월에 한 번씩 새끼를 낳았는데 그렇죠? 산에서 하면 1년 후에 나오는 새끼들 보면 집돼지하고 달라 이제 자,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집돼지 상태에서 정상적인 유전자로 회복돼서 산돼지가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뭐예요? 쉬운 일이다 이 말입니다 네 사실 그래요 여러분 자, 담배를 피웠기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 여러분 담배 한 3, 4개월 피워서 폐암 걸립니까? 처음만에 아주 폐암 걸리려면 이 담배를 피워도 수십 년을 꾸준히 하루도 안 빠지고 헌신적으로 펴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야 이 정상적이던 폐세포가 드디어 뭐예요? 유전자가 조금씩 조금씩 변질돼가지고 비정상적인 폐암 세포라는 세포가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다시 그것을 깨닫고 담배를 끊고 한다면 금방 정상세포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집돼지, 산돼지에서 깨달은 것은 뭐예요? 아하 결국 외부적 환경이 뭐예요? 유전자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원래 산돼지는 뭐가 있어요? 송곳니가 있습니다 흙을 파야 되고 뿌리를 캐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집돼지가 되면 이게 없죠 결국은 뭐예요? 이 송곳니를 키우는 유전자가 태화되버리고 꺼져가지고 왜? 집에서 뭐 땅 파고 이럴 일이 없어요 그렇죠? 왜 주인이 맨날 음식 갖다 줍니까? 그러면서 그게 필요가 없어져요 그러면 그 유전자도 사용될 필요가 없으면 유전자가 꺼져 버려가지고 송곳니 만드는 유전자를 유전자가 꺼지면서 송곳니가 잘 만들어지지를 뭐예요? 안 해서 점점 점점 세월이 지나갈수록 작아지다가 결국 송곳니가 갈라 아 그래서 우리가 아 유전자는 무엇에 영향을 받을 수 있거나 외부적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거나 그래서 집이라는 이런 가축적인 그런 환경으로부터 뭐예요? 자연 본래 산대지들이 살던 그런 자연환경으로 나가버리면 결국 옛날에 필요 없어서 퇴화됐던 유전자도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유전자가 회복되면서 송곳니가 나올 수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여러분 그거 옛날부터 우리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서 왜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오랫동안 우겨왔는지 참 이해하기 힘들죠 그렇죠? 자 여러분 자 첫 번째 유전자는 무엇에 영향을 받는구나 환경이다 환경에는 두 가지 환경이 있습니다 첫째 무슨 환경? 외부적 환경입니다 외부 환경에 분명히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여러분 와보시니까 지금 외부 환경이 어때요? 아주 좋습니다 어디를 봐도 숲이 보이고 소락산이 아름다운 봉우리 와 계곡에 물도 흐르고 이런 환경에 딱 들어서서 여러분이 와 참 공기도 좋고 정말 환경이 좋구나 이런 것을 느끼시는 순간부터 유전자는 뭐예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의 유전자는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외부적 환경이 있다면 또 무슨 환경이 있겠습니까? 내면적 환경입니다 그래서 내부라기보다 내면 내면의 환경이 내면의 환경이란 건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자 그것을 한번 증명해 봅시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에도 영향을 유전자는 영향을 받는다 이런 것을 한번 증명해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일란성 쌍둥이가 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해요?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을 일란성 쌍둥이가 똑같이 태어났어요 생긴 것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얘들 지금 7살인데 6살 때까지는 둘 다 아주 행복하게 밝게 잘 자랐다가 한 1년 전에 얘는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얘 무슨 유전자가 꺼져 버렸어요? 엔돌핀 유전자가 꺼져 버렸어요 얘는 엔돌핀 유전자가 아직도 뭐예요? 잘 작동하고 있어 그래서 얘는 엔돌핀이 아직도 잘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우울증에 안 걸렸는데 얘는 뭐예요? 이 유전자가 꺼져 버렸어요 산떼지들이 집에 오면 송곳니 유전자가 뭐예요? 꺼져 버리듯이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외부적 환경은 두 쌍둥이 다 동일해요 안 해요? 동일합니다 같은 밥 먹고 같은 집에 살고 같은 물 마시고 같은 공기 마시고 같은 엄마 밑에 그러면 뭐가 외부적 환경은 동일하지만 내면적 환경에 변화가 왔습니다 결국 생각에 변화가 왔습니다 우울증에 걸린 애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엄마에 대하여 무선적으로 생각했습니까? 부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내 내면의 환경을 망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의 내면의 환경을 정말 확 바꿔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나의 적은 뭐예요? 내 자신이 가졌던 내면의 뭐예요? 환경이었군요 그 내면의 부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었군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를 안 바꾸면 뭐예요? 유전자는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내면의 환경이 더 유전자에 강한 영향력을 미칠까요? 아니면 외부적 영향력 환경에 더 강한 영향력을 미칠까요? 내면입니다 여러분 내면 그거를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는 놀라운 현상이 지금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봅니다 정말 놀라운 현상입니다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유전자의 변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외부적 환경은 변화하지 않았는데 뭐가 변했기 때문에? 내부적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이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도 외부적 환경이 같아도 내부적인 생각이 달라지면 이렇게 유전자 상태가 달라진다 자 코끼리 뜹니다 코끼리 뜹니다 이게 온 세계 뉴스로 다 방송이 되었습니다 최근 아프리카에서는 뜻밖에도 뭐예요? 뭐 없는 코끼리? 상아가 없어요 세상에 보세요 이 길다른 상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상아가 없어 이런 코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 코끼들이 본래는 뭐예요? 상아가 다 길었어요 그런데 지난 한 20년 전부터 이 상아가 뭐예요? 점점 작아지더니 요새는 덩치가 큰 코끼리라도 이 상아가 길게 뻗어나온 코끼리가 별로 없고 다 상아가 작아지고 있는데 이제는 작아지다 못해서 뭐예요? 아예 뭐예요? 없어 이렇게 큰 코끼리가 됐는데도 상아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추정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런 현상이 점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그래서 지금 놀랍게도 그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국립공원에 살고 있는 98%의 코끼들이 그게 없어 너무나 경악스러운 상태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상아가 점점 작아지면서 상아가 없어지고 있다는 것은 코끼리들의 유전자 중에서 이 상아를 생성시키는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가 뭐예요? 점점 꺼져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 때문에? 외부적 환경은 그렇게 변한 것이 없습니다 코끼리들의 서식지는 그대로 살고 있어 지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살고 있던 같은 동일한 지역에서 그대로 살고 있는데 그 같은 외부적 환경 속에서 이 상아를 만드는 유전자가 점점 꺼져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명히 코끼리들의 뭐예요? 내면의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내면의 변화가 어떤 변화일까요?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코끼리 밀렵군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에요 코끼리를 죽여서 코끼리 가죽이 좋은 것도 아니고 코끼리 고기를 위해서 죽이는 것도 아니고 뭘 위해서 죽이는 거예요? 이 상아를 잘라서 가지고 코끼리들끼리 봐도 그걸 눈치채겠어요 안채겠어요? 죽는 놈은 가만 보니까 다 어떤 놈이 죽어? 상아가 큰 놈이다 상아 작은 놈일수록 밀렵군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코끼리들이 다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 살아남으려면 뭐요? 상아가 없었으면 되겠군요 아, 나는 상아가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그 생각 그러니까 상아 있는 놈들은 맨날 어떻게 살까요? 두렵죠 상아 없는 코끼들은 뭐예요? 나는 관심이 없대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이러다가 보니까 외부적 환경은 전혀 변한 것이 없는데 내면의 생각이 변했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암이나 이런 질병에 걸리도록 나의 유전자를 변화시킨 장본인은 결국 누구야? 외부적 환경도 있지만 더 중요한 요인은 뭐예요? 내 내면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게 무슨 외부와의 싸움이 아니라 결국 이 싸움은 투병이라는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인정하지 않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게 진짜 원인인데 이 진짜 원인을 어떻게 해요? 거부한다면 유전자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아, 이렇게 돼서 결국은 물론 한국 사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의 외부적 환경도 좋을 거 하나도 뭐예요? 없습니다 특히 서울의 공기라든가 이런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이라든가 세상의 계란에도 뭐예요? 살충제가 검출이 되는 이런 참 놀라운 세상입니다 참 이런 외부적 환경이 악화되어 있다면 그 외부적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건전한 내면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사람은 외부적 환경이 악화더라도 내 유전자가 유지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숨쉬는 공기, 물 이런 모든 면에서 외부적 환경도 우리가 다시 더 좋게 만들면서 내면적 환경을 나의 생각을 개선해 나간다면 우리 유전자는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상으로 돌아와서 내 질병은 치유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은 내 유전자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내면적 환경을 내가 바꾸자라는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 결심은 어디서부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박수를 치시는 분도 있고 안 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내 내면적 환경이 박수를 치는 쪽이 더 내면적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냥 덤덤하게 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결국은 내가 더 나는 알고 보니 그래 나는 매사에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많았구나 그러므로 지금부터 그래서 나의 내면적 환경은 정말 부정적이었구나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나는 뭐예요?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관점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할 때 이야! 이런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렇다면 나는 확실히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더 강력하게 가져야 돼요 보통 부정적이신 분들은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도 아,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나 나는 힘들겠는데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박수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하여 박수를 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내면적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의 회복을 위하여 궁극적인 치유를 위하여 여러분, 내가 그동안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박수를 세게 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냥 오케이, 알았어 이러시지 마시고 내 내면적 환경을 바꾸는 데 더 뭐예요? 확실한 노력을 하시자 이 말이에요 아시겠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가 꺼져있던 유전자가 딱 켜지는 데는 이게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말로 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강의를 여러분이 듣고 아, 그게 그렇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만 해도 힘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이 뭐예요? 힘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았다 아, 정말 이 뉴스타트에 나는 정말 잘 왔구나 이걸 모르고 내 병이 어떻게 낫는단 말이냐 아, 정말 탁월한 선택을 했다 자,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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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만 해도 힘을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알았다만 하고 있으면 한 25% 받습니다 100% 받아야 될 힘 중에 25%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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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이제 좀 한 단계 올라가면 뭐예요? 나는 이 사실을 뭐예요? 믿는다 그러면 50%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유전자가 켜지면 이제 암세포를 죽이는데 알았다 이제 이게 100%거든요 알았다 25% 아, 나는 이게 옳다고 뭐예요? 믿는다 25% 50% 그 다음에 뭐예요? 믿고 보니 내 마음속에 뭐가 생긴다? 희망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자, 75% 자, 그 다음에 내가 알았고 믿고 희망이 생기니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야 돼? 기쁨으로 나타나야지 나도 날수 뭐예요? 나도 날수 뭐예요? 있구나 기쁘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네 기쁘다 하면 이게 뭐예요? 100% 자, 알았다 자, 알았다 믿었다 희망했구나 기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쁘시면 그 기쁨을 어떻게 해요? 표현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표현하는 방법은 뭐예요? 와!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함성까지 가시면 확! 유전자가 확! 켜집니다 아마 함성까지 가시면 여러분 유전자들이 속에서 굉장히 놀랄 거예요 우와! 내면의 환경이 이렇게 바뀌네 이 사람 지난 40년 동안 한 번도 함성 짓는 일이 뭐예요? 없었다고 여러분의 투병의 승리를 위해서 여러분의 유전자를 위해서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함성을 지르지 못하게 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분명히 강의를 들으면 그게 맞는 말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함성이 터져 나오지를 뭐예요? 왜? 그렇지 않고 못할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워나가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을 깨닫기 전에 이미 뭐예요? 나는 그런 사람으로, 긍정적인 사람으로 나는 될 것이다 라는 마음의 결심을 표현하는 의미에서 여러분, 아! 나는 이제 알았다 지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유전자는 변하니까 아! 나는 그 사실을 믿어 그러니까 희망도 있고 지금은 뭐예요? 함성으로 기뻐하겠다! 해보세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어색해 왜 어색할까요? 그렇죠 이게 나를, 뭔가가 나를 기뻐하지 못하게 눌려있는 거예요 그 힘에 내가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눌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힘에, 부정적인 힘에 오랫동안 눌려있었기 때문에 내 유전자들이 점점점점 뭐예요? 꺼져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어색하고 그럴지라도 이제 다 한 배를 뭐예요? 타신 분들이니까 조금 미친 척해도 누가 우리 보고 미쳤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뭐예요? 없고 그것이 여러분의 유전자를 위하여 내면적 환경을 새롭게 개선하는 점에서 너무나 중요하니까 여러분, 함성으로, 기쁨으로 우리의 유전자를 다 회복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우와 후오 후오 한글자막 by 한효정